편안히 기대어 살기 좋은 곳이라 하여 소안도라고 불렸다지만 미라리에 살고 있는 아낙들에게는 섬사리가 녹록지만은 않았다죠. 아프다. 형님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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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갈라. 가자. 갑시다. 항상 뭉쳐라 이제. 혼자는 개인 할 수가 없어. 무슨 모임이에요. 혜녀 모임. 우리 막내. 저는 막내. 우리는 친구. 얘는 동생. 얘는 막내. 막둥이. 60매. 그런데 막둥이에요. 막둥이. 자 언니 어쩔게. 평균 연령 70세. 이 마을에서는 혜녀사 종사로 통한답니다. 혼자는 못 입어요. 이거. 팔심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팔이 힘이 없어가지고 마음대로 혼자 문을. 전부 따로 마세. 전부 따로 마세. 이 그림 같은 소안도 앞바다를 누빈 게 몇 해던가요. 진아. 물질 경력 평균 50년이라는 어머니들. 망살이도 늘 함께했죠. 맛있지. 내가 denken. 뭔가 안 튀어? 이러면 망살인데. 우리랑 밥통. 밥통. 우리 밥통. 이거면 흥. 하고 하거든요. 망살이가 끄ikut기 차여가 우리가 작은 버람이 있지. 기분이 좋아. 피곰도 탁 풀면서 많이 잡고. 예쁘구나. 끄리지는 소리. martér. 빨라. permitted. кр Passo. Supana. 아버지 여러분. 매일 새로운 세상을 만나죠. 푸른 바다를 수놓는 쉼없는 자맥질. 그 끝에는 언제나 귀한 바다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인삼! 인삼! 바다의 인삼, 싱싱한 해삼을 얻었습니다. 망사리가 두둑해질수록 덩달아 마음도 든들해지죠. 이번에는 또 뭘까요? 바다 깊은 곳에나 산다는 아귀인데요. 바다 깊은 곳에나 산다는 아귀인데요. 이거 짜증하고 손을 물려줄게. 해녀 어머니의 오랜 물질 실력에 꼼짝없이 걸려둔 아귀. 금세 망사리가 꽉 찹니다. 또 잡을게. 짜증 치면 또 하킹 할게. 간다. 깊은 바닷속. 바위를 기어다니는 바다달팽이 군소. 바위 틈에 몸을 숨긴 자연산 전봉. 귀한 바다의 보물들을 품에 안고 망사리를 향해 갑니다. 해삼에 성계까지 봄바다의 수확이 화려한데요. 보랏빛 군소는 고운 빛깔과는 달리 내장에 독성이 있어 바로 손질해야 하죠. 사실 해녀라고 해서 바다가 두렵지 않은 건 아니죠. 그때마다 그저 두둑해진 망사리를 보며 마음을 달랬을 뿐입니다. 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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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홍해삼도 잡고. 홍해삼도 잡고. 그게 뭐예요? 그건 뭐라고? 홍해삼. 귀하다는 자연산 홍해삼. 이 홍해삼은 뭐 다른 거예요? 갈미, 갈미 약해지. 홍해삼이 좀 비싸다. 이것보다 킬로가 만 원의 차이요. 이것은 킬로에 만 원이 만 원. 이것은 만 원 차이요. 오늘 대박이네. 홍삼. 홍삼 이것이 상당히 아주 큰 작품이요. 전복이야 전복. 풀이 나요 자연산. 바다에서 자연으로 태어나서. 오. 오. 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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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싱한 성게를 반으로 자르니 금세 바다향이 퍼집니다. 뭐라고? 바로 맛보지 않을 수 없겠죠. 오묵기 좀 봐라요. 먹어라. 둘이서 다 까져 쓰시네. 맛있으니까. 물 하나 생길래요. 잘 잡아요. 구세 여기 내려왔어요. 시려. 왜 바로 뜯어 넣지. 이 해삼 내장은 예전엔 워낙 귀해서 쳐다보지도 못했답니다. 하나가. 어쩌나. 해 시. 용남면 나갖고 어디서 돈 낳아서 갈까. 여기 무지리 해갖고 갈까. 그래서 얘도 묵고 잡히도 못 묵고. 우리 아저씨가 묵고 잡히도 못 갖다 드리고. 돈을 팔아서 애들 그걸 지으라고. 껍땅, 맞지? 물어, 진짜 맛있게. 진짜 맛있다. 이거 내가 나있다, 껍땅. 여기있다. 죽으러 살까, 여기있다. 잠을 수가 없도록 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참아야 해녀로, 어머니로, 또 여자로 살아온 지난 날들이 어쩐지 서글퍼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자의 일생 그놈이야. 두껍지야. 진밀있고 이제, 그래서 내가 손수로 너희. 손수로야. 75살 묵은 사람하고 가짜야. 아냐, 아냐, 내가 이렇게 뻔뻔해서 늙어놨게. 나중에 늙어놨게 해. 73g 나가라고. 야, 내가 쏘는 거 어디다? 오케이. 아, 이 개장아기. 이럴 땐 꼭 아직도 소녀들 같기만 하죠. 세월은 어쩌면 이리도 빠른 걸까요. 옛날에는 2만 원짜리 2만 5천 원 사다가 지금은 올라가지고 35만 원. 세월에 가서 이제는 할만고 돼서. 끝도 다 떨어져서. 할만고 돼서 끈애기도 다 떨어져서 이종으로 했어요. 고무줄로. 애가 다 이렇고 넓적하니. 생사고락을 함께한 소중한 벗들이 있었기에 그 힘든 시절을 잘 견뎌왔겠죠. 구수한 냄새를 쫓아가니 막내 해녀 어머니 댁입니다. 생선 굽는 냄새가 진동하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야속하게도 먼저 가신 양반. 생전에 좋아하시던 생선구이를 상에 듬뿍 올릴 생각입니다. 무태사는 두 아들내외가 찾아와 오랜만에 집이 북적입니다. 어머니가 천만씩씩이야. 다른 거는 아직 그 정도 레벨은 안 되고. 서울마을 질사상은 아무래도 육지와는 다르겠죠. 고사리나물에 홍합을 곁들입니다. 고사리 나물에도 해물이 들어가니. 그래, 다 넣지. 안 넣는 사람 안 넣어도 들어가야 시원해. 참기름에 고소하게 구워내는 전복꽃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편 섬에 놀라온 손자들은 신이 났습니다. 제가 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여덟 개나 모았어요? 네. 레오야, 이거 누가 잡은 거라고? 친할머니. 친할머니? 네. 서울마을 할머니 댁은 아이들에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놀이터가 되죠. 누수와 것 댁에 바람 소리가 들려요. 그 사이 제사상이 차려집니다. 한눈에 보아도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이 한가득이죠. 문어에 오징어는 물론 각종 생선들로 탑을 쌓았습니다. 어머님의 음식 솜씨가 좀 섬도 크셔서 본인 당신이 아버님한테 해주고 싶은 거를 다 해주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이 넘치네요. 사랑이 넘치죠. 몇 날 며칠 정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오야, 아빠랑 사랑하는 거 알지? 할아버지 뭐고? 자, 이제 배꼽 인상. 그렇지. 아이, 잘했다. 잘했다, 이쁜가. 잘했다. 참 많은 생각이 스치는 밤입니다. 이렇게는 뭐 얘를 큰집 지키고 혼자 살게, 조그만. 맛있는 거 혼자 다 먹고. 아들이라서 이렇고 그렇게 차려나 싶게 맛있게 많이 잡수고 아들도 잘 도와주지 어쩌든지 아픈디를 피해주고 할머니 놔두고. 한평생 물질로 자식들 길러낸 서울마을 어머니. 한없이 깊고 너른 어머니의 바다가 그곳에 있습니다. 매일 눈만 뜨면 몰려다닌다는 해녀 어머니들. 배추야, 배추야, 동배추야, 이 겨울을 어떻게 나고 파릇파릇 났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곳이 맛있겠네, 크게. 노지에서 매서운 겨울을 버티고 자라난 봄똥입니다. 꽃망울이 머무러서. 언젠가 샛노란 꽃을 피우겠죠. 봄비 오기만 기다리고 한다고. 이 백지월하게 생겼어. 이것이 봄비 오고 나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아주 좋다고. 꽃 피고, 컬쓰고, 다 절쓰고 좋다고. 커서 올라와서. 겨울에는 안정이 아주 올라와서. 달달한 봄의 향기를 한 소쿠리 담아갑니다. 한 번 더 줄게. 간장에 찌개 먹으면 맛있겠다. 아삭한 봄똥은 이맘때 제일 맛이 좋죠. 맛있겠다. 살살 녹겠다. 겉절이가 진짜 맛있겠다. 살살 녹겠다. 형님, 잡사랑. 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물질로 잡아왔던 해삼과 전복도 썰어냅니다. 함께하는 이 재미에 고단함도 잊으며 살아봤죠.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적금 달콤해. 일을 안 하고 얼마이면 이런 것만 먹을게. 버리자분들은 뭘 잡죠? 이 맛은 못 낸다고, 이 맛은. 우리 밖에 모르는 우리 맛. 해녀의 맛. 해녀 밖에 이 맛 못 낸다고. 어머니들의 세월 담은 오래된 망살이는 오늘도 소금기를 머금은 채 마당 한쪽을 지키고 있습니다. 먹어보단 금융상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